우리가 저번 주부터 역대야 26장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역대야 26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 정직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시아 왕이 나옵니다 또 말년에 교만해진 우시아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정직했을 때 그의 삶과 교만해진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어렸을 때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엄청 힘들어할 때요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고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을 지고 불을 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우시아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죠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시아가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해주셨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항상 도우셨다 7절에 보면 우시아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강성 대국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편의 말씀도 그렇지만 우시아의 삶을 보면 이 말씀이 떠오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임이 아마 내가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참 그러면 우리가 환란일 때 힘들 때 고난일 때 우리들의 이런 믿음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일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더 하나님을 찾고 찾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에게 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편의 고백은 그냥 다윗뿐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시아의 고백이기도 했고 또 오늘의 자는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늘 시련이라고 써있는 포장지에 싸서 선물을 주세요 환란이라고 써있는 포장지를 싸서 선물을 주세요 강란と書かれてある 포장지에 包んでそのプレゼントをくださるんです 어떨 때는 몇 개씩 싸서 주실 때도 그런데 시련이라고 써있는 포장지가 너무 싫은 거죠 무서운 거죠 怖いんですね 뜯어보기도 싫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포장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보면요 그래서神様からのプレゼントを受け取った人を見ると 믿음으로 믿음으로 신고によって 시련의 포장지라고 하는 그 포장지를 끝까지 벗긴 과정을 거친 사람들 그리고 강란 시련と書かれてある その包書紙を最後まで破って 開けるという過程を通った人が 受け取ることができたんです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아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는 그 슬픔 그 과정을 거쳤어야 됐습니다 彼のお父さんが お父さんが亡くなるという 過程を通ら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んです 16살에 어떻게 나라를 다스릅니다 불안함이 있었고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우시아 왕의 반응은 무엇이었냐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찾아간 거예요 最後まで最後まで 神様を祈り求めて 尋ねていきました 하나님 없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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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한 신앙으로 정직한 신앙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선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보게 해주셨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시련이라고 쓰여있는 포장지일 수도 있어요 고난이라고 쓰여있는 포장지일 수도 있고 요셉도 그랬듯이 요호수아도 그랬듯이 요수아가 오늘 본문의 우시아 왕도 그랬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시련의 포장지일지 모르지만 끝까지 그 시련의 포장지를 믿음으로 벗기시고 벗기셨어 그 안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서부터 보면요 그런 우시아 왕이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시아 왕의 그 겸손의 믿음 정직한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헤리크다르 신고 正直であった 신고가 変わっていくんですね 왜 변질됐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뭘 해도 다 잘되는 왕의 힘이 막강해지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다 자기가 한 거라고 하는 것처럼 마음이 높아져서 여러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는 데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늘 비판적이고 판단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그랬더니 교만해지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려가려고 하는 죄를 짓습니다 교만해지면 영적 질서를 무너뜨려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천국에서 가장 가장 사랑받던 그 천사장이 마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질 수 있죠 땅으로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질 수 있죠 땅으로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마귀의 거짓말에 속습니다 마음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다음 발전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으로 이어지죠 그러면서 자기들도 눈이 밝아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참 신기하게도 교만하게 되면 영적 질서를 무너뜨려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였어요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진정했어요 그 분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 분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 분이라고 하면 안 되지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배 진레권은 제사장에만 줬다고요 그런데 사울 왕이 교만해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세상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세상 욕심 때문에 제사장에게만 줬던 예배 진레권을 자기 멋대로 행사해버렸어요 그 교만한 마음에 세상 욕심에 영적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 사울 왕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에요 그 집안 그 가문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 인생은 자살이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끝나버리는 거에요 사울은 사울은 사울 자신이 지사진을 못해 내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교만을 떨면서 그 다음에 며칠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미치게 하셨어요 왕이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왕이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의 머리털을 뜯어먹고 살았어요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 머리털같이 되어 지내더라 독수리도 대머리 독수리도 있는데 하루아침에 왕이 그러고 사는 거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너부가 내 자를 그렇게 쫓아낸 그 아들 있지 않습니까 벨사살이라고 해요 성경에도 그가 교만하다고 써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짓을 했냐면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금잔들을 다 가져왔잖아요 성경에 보면 천여명의 신하들에게 금잔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금잔들을 다 지어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술을 다 따라줬어요 하나님 성전에 있었던 금잔들과 그리고 마셔 놔 여러분들이 다 취했다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이 만든 우상 앞에서 찬양하고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날 밤 바벨론에 메대와 파사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그날로 멸망하고요. 메대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교만 떨었던 헤로당 있죠. 그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의 머리에 충이 먹어. 그의 머리에서부터 벌레가 파 먹고 들어가서 죽었대요.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책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책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구원? 인간의 철학이 최고야 라고 했어요. 인간의 육체의 쾌학이 최고의 기쁨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뭐예요? 정신병 걸려서 미쳐서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우시아 왕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건 똑같아요. 마귀가 우시아 왕에게 그러죠. 야, 이 나라가 잘 되는 거는 네가 잘나서 그런 거야. 네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랬어요. 야, 그건 네가 속은 거지. 야,それは騙시다. 야, 네가 못났어 봐. 네가 잘못했어 봐.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 아났다가 잘 났었으면 네가 잘 났으니까 이렇게 잘 돼가는 거야. 네가 수그레다ものだから 偉이からここまで 사과할 것도 되겠다. 네가 믿는 여호와가 한 게 뭐가 있어? 네가 명령했을 때 그렇게 됐잖아, 다. 아났다가人々이 지지한 도로에 아났다는 국내가 사과했다じゃない까. 집요하게 이렇게 유혹해왔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우시아 왕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내가 잘 낳은 거라고. 내가 잘 낳은 거라고. 내가 잘 낳은 거라고. 그러면서 길거리 돌아다니면 그런 노래 나오잖아.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하는 거 있잖아.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하는 거 있잖아.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사실 세상이나 교만 떠는 것들 다 지지가 잘 낳았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성경에는 뭐래. 하나님을 불신했다고까지 나와요. 일본 성경에는 우지와 노지に 神様に不신の罪を犯したとか 하나님을 경혜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을 경혜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주 멋대로 성소에 들어갔어요. 향로를 만지작거리고 만지작거리고 향에다가 불을 피우려고 하니까 아사리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인 80명의 제사장인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왕을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오요. 여호와께서 특별히 구별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만 하시게 하신 일이십니다. 왕은 당장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왕은 여호와께서 범죄하였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왕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칭찬이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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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Soviets 지오고 제사장은 왕이 왕을 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문등병이 생긴 지라 문등병에 걸리기 전에 교만하니까요 사람이 제가 뭘 잘못한지도 몰라요 오히려 제가 더 큰 소리를 쳐요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문등병이 생기더라 결국 문등병에 걸리는 우시아 왕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별채에 갇혀서 혼자 살게 되죠 죽는 날까지 문등병의 고통 속에서 살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의 왕들만 묻히게 하는 왕의 무덤에도 묻히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교만은 이렇게 너무 무서워요 성경에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간증하러 나온 사람이 교만했더니 하나님을 축복했다고 하는 간증들로 볼 수 있어요 교만이 절대로 안 되는 줄 알지만 나도 모르게 교만을 떨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교만은 절대 안 되는지 제가 한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6년 전이었습니다 괌으로 선교회 여행을 하셨습니다 괌으로 선교회 여행을 하셨습니다 괌으로 선교회 여행을 하셨습니다 돌아오기 한 이틀 전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의 목사님하고 같이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할 때였어요 그때 식사하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해 준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교회의 이야기죠 그 목사님 교회는 교회가 없어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짧게는 3개월 동안 있다가 이사를 해야 되고 1년 있다 2년 있다 이사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성도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한 장로님이 있었는데요 괌의 쇼핑몰에서 브랜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리고 한국 레스토랑을 괌에서 크게 하시는 분이 믿음이 좋다는 말도 듣는 그런 분이죠 신고가 좋다고 말하는 철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건축 헌금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 철로가当然建築現金을 결국 교회는 예쁘게 건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장로님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씩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 목회하는데 사사건건 다 들어와서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 때 사도신경을 넣어라 말아라 주부를 4페이지 말고 6페이지짜리로 만들어라 피아노를 왼쪽에 놓아라 오른쪽에 놓아라 예배가 끝나면 국수라든가 바베큐 식사를 대접받는데 국수가 나갈 때는 3달러를 받고 소세지 고기가 나가면 5달러를 받아라 사사건건 다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그 하루에 자기 목사님 방에 찾아와서 자기가 보기에는 괜찮은 신학생인데 우리 교회에 전도사로 채용하라고 알고보니까 짓다린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컷트하고 컷트하고 하면 목회할 때마다 와가지고 태클을 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뒤에서 살짝 성도들이 몰래 모여가지고 목사님을 욕하고 자기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님 방에 찾아와서 그랬대요 목사님이 자꾸 이런 걸 컷트하니까 그 장로님이 나하고 파워게임을 해보겠다는 거냐고 하면서 협박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에게는 늘 입만 열면 자랑하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서울대학을 나왔고 한국에서는 서울대학을 나왔고 그 아들이 32살이 됐을 때 과무를 찾아오고 돌아오게 됩니다 애가 한쪽 눈을 못 뜨는 거예요 한쪽 눈이 안 떠져요 입이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길을 똑바로 자기 혼자 걷지를 못해요 항상 오른쪽 어깨를 벽에다 대고 벽을 쓰르면서 걸어요 그러니 맨날 여기가 피투성인 거예요 어깨가 그러니까 걔는 그 뜨거운 괌에서 두꺼운 잠바 같은 걸 입고 다녀요 멀쩡한 애가 왜 이렇게 됐냐고 검사를 했더니 그 애 아들의 뇌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러니 그런데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개 강아지 있죠 강아지에게만 있는 바이러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났을 때입니다 장로님에게도 큰 힘든 일이 생겼는데 뇌로 올라가는 눈썹 위쪽에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지는 큰 혈관이 있대요 왼쪽 혈관이 막혀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리고 반신이 부진이 나지 않았어요 어느 장애가 돼서 말을 못해요 すると言語障害을起こしてしまったんですね 의사가 다시 한번 쓰러지면 안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멀지 않아서 오른쪽도 맞히고 터져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결국 뇌경색으로 장로님으로 돌아가셨죠 결국 뇌경색으로 장로님으로 돌아가셨죠 결국 뇌경색으로 장로님으로 돌아가셨죠 결국 뇌경색으로 장로님으로 돌아가셨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 목사님이 저녁 식사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으로 돌아가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중복의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또 힘든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요 한 여자분이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나이는 한 40 정도 되신 분 40代くらいの女性の方でした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하고 싱어들과 함께 연주 침하고 같이 찬양을 해요 주일 예배인데요 찬양을 한 40분 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만 하잖아요 찬양 한 곡을 해요 그리고는 찬양을 멈추고는 설교 같지 않은 설교를 한 5분 정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찬양 한 곡을 해요 그리고 또 섬교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이걸 40분 넘게 하는 거예요 이 분이 알고 보니까 교만 떨다가 돌아가셨던 장로님의 딸이 신학생이라고 자기가 설교하고 이러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주일 예배 같지도 않고요 너무 예배 흐름도 너무 아니고요 단임 목사님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런 데도 안고친다는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배도 은혜롭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딸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겠다고 하는 성도들도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괌 여기 실정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서 일본에 가시더라도 중보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 마지막으로 오는 주일날 이런 일도 있었어요 목사님이 장로 딸 찬양인도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어려웠는지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김태원 전도사님의 부부의 특성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때 늦다도 없이 무슨 얘기도 안 해주고 목사님의 부부의 특성을 안주시기 때문에 속으로 이런 생각이 무뚝 들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무뚝 들더라고요 아, 이 분도 대책이 없는 불신이네 정말困った구나 싶네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세요? 목사님이 나오라고 그러니깐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둘이서 나갔어요 그래서 둘이서 나갔어요 그때서야 악보 막 찾고 아, 진짜 예배 일기자리 뭐 각보로 미치겠다 아마 우리 함께 기도해 뭐 이런 찬양 부렸던 것 같아 원래 못하지만 뭐 역시 찬양을 잘하지도 못했어요 둘이서 저희 기억에 고개 숙이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선호님들은 좋았다는 거예요 그 다른 건 아니라 그냥 순수해 보이고 찬양하는 모습이 순수해 보이고 은혜로워서 은혜로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가는데 일본으로 목사님을 빌어낸 거예요 목사님을 빌어낸 거예요 목사님을 빌어낸 거예요 다음 주에 부탁합니다 날씨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바로 들어왔어요 지금 지금 일본에帰ってきましたけれども 여러분 참 나도 모르게 나오는 교만 들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思わず 후이 덧대기 때 심한 고망 아는 데스요네 역대 26장을 목사하면서 그렇게 신실했던 우시아 왕이 이렇게 교만의 만련을 보내는 우시아 왕을 보면서 그 16년 전에 가면서 그 목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나 우리의 삶을 보나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지면 우리 자랑으로 성이 안 찬아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지방話에는 気が済らないようです 하나님의 영적 권리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기까지 하나님의 레이的な 지치죄을 壊すまでに 하나님이 자기 심부름인 양말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깨어버리면서 그러고 잘된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는 그렇게 교만 떨면서 자기는 교만 떴는지 모르고 있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높여놓은 게 누구였어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 게 누구였어요 사탄의 생각이었다고 악의가 건넨 그 한마디 거짓말이었다고 악의가 이랬한 그 1%의 言葉 ではなかった 그러고 사람들은 교만 덜게 만들고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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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가 그의 악의가 악의에 도대체 내가 怒을 잊을 네 그럴 수 있어요 무시하왕이 잘나서 그렇게 될 수 있죠 우지야 自分가 偉이 그래서 그런 것 그런 생각 안 했잖아요 처음에는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엎드렸던 신앙으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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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합니다 저는 저는 하나님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단의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낙지 그 신앙위에 하나님 도우셨다고 하셨네요 나라가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내 힘이 커지니까 이제는 왠지 내가 해놓은 것 같은 마음 그 마음을 살짝 놓아주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귀가 들어오는 틈을 만들지 마십시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는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 になって 하셔야 나라 교만 하지 마십시오 절대 교만 하지 마십시오 絶対 교만 には なら 하나님은 교만 을 대적하십시오 교만 은 패망의 선봉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시아 왕이 교만 했던 모습을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시아 왕이 교만 な 姿 を 見る の では なく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신앙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신앙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신앙 이 신앙의 모습만을 달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인생 그런 인생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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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HOPE terrifying